한국 비보이들이 모두 일어나 안녕하세요 저는 비보이 홍텐 김홍열이고요 현재 드립터스크루와 프로젝트 소울에 속해 있고 현재 23살에 춤은 약 8년 정도 췄습니다 제가 생각한 제일 중요한 연습은 하루하루 조금씩 1, 2시간 정도라도 꾸준히 연습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제 체력이 여유있게 했다가 좀 쉬고 두 번째는 좀 더 길게 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심을 나눠서 라운드스에 맞게 조절해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브를 또 나눠서 상대가 뭘 했을 경우에는 나는 이걸로 반격하겠다 아니면 내가 먼저 이걸 해서 상대가 이걸 하도록 불러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제 머릿속에서 나름대로 작전을 짜서 일단 머릿속에서 가상의 배틀을 먼저 연상해서 그 식으로 생각해서 그걸 이제 그대로 실행하려고 해요 아직까지 활동하는 비보이로서 더 바라는 점은요. 예를 들자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그전도 있으면서 팀 선수들도 있고 또 그 선수들은 많은 액수에 영범을 받고 일하고 이제 저는 앞으로도 비보이로서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비보이 문화를 높은 순으로 올리는데 정말 노력할 거고 더 위에 많은 친구들도 정말 그럴텐데 지금까지는 비워홍팬 드릴터스쿨 프로젝 소울 소울시리였습니다. 피스! 자 소울시리 오늘 잘 보셨습니까? 자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예 그렇습니다. 오늘 여기 뒷배경 굉장히 독특했죠? 그렇죠. 여기가 어디였냐면요. 바로 전쟁기념관이에요. 자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그날까지 벡치! 피이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